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반반시에 전시장인 엘리스거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서 체포된 그녀는 지난 7월, 필리핀을 몰래 빠져나간 지 두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거 전시장은 대규모 중국계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범죄 수익금 약 23억 원을 돈세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2000년에 13살 나이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 고아핀과 지문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분세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상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결국 시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 민다 순이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순 전 차장은 타이완 정부 대표와의 면담을 방해하고 뉴욕주 관계자의 중국 방문을 추선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중국 측이 대가로 그녀의 남편에게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요즘 중국이 스파이를 많이 보내는군 우리나라도 걱정이다. 중국 너무 싫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가 없는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